가기야 안녕 7년 가까운 연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날이 오긴 왔네 진짜 7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또 그만큼 힘든 일도 있었을 테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고 앞으로 있을 더 다른 일들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도 의심치 않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옆에서 손잡고 이끌어주면서 평생 잘 삽시다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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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